배우 안재욱이 김승호가 보낸 간식차를 인증했다. 안재욱은 지난 6일 샵 드라마 샵 DRAMA 샵 남남 샵 SOPPORT 샵 김승호 샵 형님의 샵 간식차 샵 감사합니다. 하트 샵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안재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김승호가 보낸 간식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는 현재 드라마 남남 촬영 중인 안재욱을 위해 간식차를 샀다. 김승호는 드라마 남남과 안재욱 배우를 응원합니다. 안재욱 배우가 쏘는 커피 맛있게 드세요. 커피 마시지 않으면 남남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안재욱이 출연하는 남남은 웹툰 플랫폼 카카오에서 연재된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대책 없는 엄마와 쿨하고 화끈한 딸의 남남 같은 동거 이야기다. 안재욱 c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